알풍선 안녕하세요 알풍선 언니에요 매일 어린이집에 가는 우리 아이들 아침마다 어떻게 입혀서 등원시킬지 고민 많으시죠? 그래서 편안하면서도 시크하고 고온성까지 갖춘 등원 룩을 소개해드릴게요 먼저 베이비 룩인데요 우주복 모자 세트로 장식 귀가 달린 모자가 귀여움을 연출해줍니다 좀 더 큰 아이들은 이렇게 편한 상하복 세트로 등원 준비를 간편하게 끝낼 수 있어요 가을에 입기 딱 좋은 두께감에 아주 베이직한 상하복으로 매일매일 입기에 좋아요 그리고 바깥에 나갈 때는 이렇게 가을 아우터 하나 걸쳐주면 이게 바로 포민들 안 꾸민듯 스타일리시한 룩이 완성되죠? 항공점퍼 스타일에 힙을 살짝 덮는 기장의 흡격점퍼로 늦여름부터 가을까지 가볍게 걸쳐 입기 좋습니다 등원 룩도 필수입니다! 우리 친구들 추천해드린 코디로 어린이집 패션 미스터가 되어보세요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